자막 제작 그는 끝내기 홈런 맞기? 뭐지?? 저는 개막전 말로 홈런이 있기 때문에 혹시 끝내기 홈런 맞기로 하겠습니다 아아 이게 퍼펙트 게임 아니야? 너 뭐했어? 저거 퍼펙트 퍼펙트 이유 이유요? 그래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죠 이죠 아 이유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 번도 안 나왔어 무조건 이거 한 번도 대한민국 한 번도 안 나왔어? 안 나왔죠 퍼펙트 끝내고만 있잖아 이거야 투자 이거야 뭐 많이 해체하면 아니구나 대한민국 한 번도 안 나왔어 도로왕은 타이튼 홀더가 되잖아 연봉이 오는다고 퍼펙트 퍼펙트 게임에서 연봉하던 게임 아 이거는 한 게임에 끝내게 되면 대한민국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하나도 아닌데 딱 그때 이거 하면은 대한민국 최초 아닌가? 최초잖아 난 도로왕 퍼펙트 게임하면 대한민국 최초야? 네 왜? 없어 없어 퍼펙트 게임 영화 있잖아 아니 형님 형님 여기 왜? 영화를 있잖아 도로왕하면 연봉이 올라 내가 상을 받잖아 이거 단기 임팩트라고 이거 상을 받으니까 나 도로왕 박성희의 선택은? 나? 나 코시 끝내고 황색 남아 황색 이거 안 되죠? 그냥 퍼펙트 게임 한이는 993K 버펙트 게임 제동화이 게임은 제동화이 간다 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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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지? 한시즌 2배 한타 2배 한타 2배 한타 2배 한타 많이 친 거 아니냐? 2배 한타? 2배 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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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코시 꿈의 꿈을 꿈을 좋아하고 뭐야? 코시? 코시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 가장 달성해보고 싶은 기록은 도로왕 안구 어차피 2배 한타 아니지 스타가 돼야지 2배 한타 2배 한타 아니지 스타가 돼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일거 같아 스타가 되고 싶어서 저는 아 이거라니까 한시즌 2배 한타 팀의 도움이 될 근데 이걸 해야 이걸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걸 안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일단 여기까지 이걸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서든가 코리안 시리즈는 온 거잖아 그리고 내가 만약에 끝내기로 졌다? 이건 진짜 그냥 기가 100개 나요 100개 근데 홈런왕은 없냐? 아 홈런왕은 없냐? 홈런왕 재미있어 저는 정웅이 형의 선택은 한인인거 아홉? 그러니까 삼구삼진 3개 난 시즌을 폭격하겠어 그래 저건 그냥 당일식이잖아 2배 한타로 한 시즌을 폭격해 보겠습니다 난 좀 당일식이에요 한시즌 2배 한타? 영웅이 될 것 같아서 코시 끝내기로만 하겠습니다 노이트는 몰라도 퍼펙트는 한 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무사사고 아니야 퍼펙트요? 그치 무사사고죠? 그치 부인인 건 드셔야 돼요 우피 한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사사고는 못 할 것 같아 어? 해보라 아니야? 예? 세호형? 가장 달성해보고 싶은 기록 성우표 형도 이기 달성해보고 싶은 기록 저는 싸이클리니트 한시즌 200원타 가 아니고 도로왕 고등학교 때 싸이클리니트 친 적이 있는데 그때 졌거든요 이번에는 이기면서 결승타 포함 싸이클리니트 나는 도로왕 하면서 200원타 목표 2개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면 투수 15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구 3진 3개 3구 3진 3개 어? 우와 자기가 한이닝 3구 3진 3개 이거는 못찾는데 애랑 너무 장난같이 아닌데 퍼펙트 게임 나도 투수해보고 싶은데 저도요 은퇴하기 전에 투수하면 해야 되는데 퍼펙트 게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시 끝내기 없나? 코시 해볼 만한데 맞지? 구름 피니까 구름 피니까 구란색으로 도로왕 뭐? 붉은 핏이네요 붉은색 붉은색 사이클링 아 네 도로왕 가야지 아 도로왕은 아 도로왕은 어 나 한 시즌 200원타 200원타 25만 있었으면 했을텐데 200원타 했으니까 200원타 치면 도로왕 합니다 충분히 하지 나도 간다 혼도 빠른 달이거든 무섭고 도로왕 최신 아니야 아 좋아 kwam 으 잊엘 enthusiast 일정 열정 친구들 여러분들 열정 어떡 아 셋 셋 셋 둘